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. 얼쑤! 안녕하세요. 제가 이런 거 한 거예요? 술을 탄 초창 이런 거요? 컨디션은 좋은데 무척 어려울 것 같아요. 서든어택 유저 여러분, 제 캐릭터가 출시될 예정인데요. 녹음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. 서든어택 화이팅! 안녕하세요. 목표는 임무 완수라오! 얼쑤! 혼자는 못하오. 좀 도와주시오. 수류탄칸당! 얼쑤! 후퇴하세요. 뒤로 빠지세요. 명받듭니다. 어르신들 여기 다 계시네. 밤싸인 앤 트위! 서두르지 않고 뭐하는 거요? 애기인 사람 기다려보시오. 개돌이다! 얼쑤! 목표 지점을 꼭 지켜주시오. 얼쑤 좋네. 아 좋네. 알았다오. 테이킥 파이어! 헤엄! 눈뽕 붙여! 눈이 좀 부실 거요. 얼쑤 좋다. 다 같이 돌진! 아 좀 나와봐. 적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. 지원사격! 여자 좋다. 고고! 덤벼봐. 거 조용히들 하시오. 알았소. 에러천녀리로 군나. 흐! 흐! 짜롱! 나를 쏘고 가시는 님은 심리 도복해서 죽는다. 살려줘. 어서 나오시오. 웰컴이오. 흐! 미나노! 어머 어머 어머. 아 연기하곤 다녀야겠어 아. 헤드셔시오. 얼쑤. 말도 안돼요. 멀티킬! 펀타스틱. 삼촌 최고. 짱짱. 하하. 티. 사랑해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쩌둔으로 오시오. 얼쑤. 너무 후련하고 생각보다 재밌어가지고. 되게 짧게 지나간 것 같아. 연기를 주문하시더라구요. 막 죽는 연기. 흐! 총이 맞는 거, 물에서 나오는 거 서든으로 오시오 얼쏘 한 번 정도는 해본 것 같아요 동생이 굉장한 게임 유저라서 동생이 오늘 촬영 녹음하러 간다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원래 신경도 안 쓰는데 어제 바로 콘서트를 했고요 첫 콘서트를 했고요 앨범 준비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서든어택 2천만 명 게임 유저분들 제 캐릭터가 곧 출시되는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부각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송소희였습니다 사랑해요